하나, 둘, 셋, 둘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를 건강하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도둑 이 가민 워치를 걸고요 저의 골리니들이 빅 매치를 치르는 날인데요 1번 골리니 김혜경 양입니다 자 우리 김혜경 씨는 요즘에 계속 실내에서만 연습했어요 맞아요 실외에서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가구 이 가민 워치는 누구 꺼? 얘 꺼 네 나연아 나연아 자 오래 잘 쳐주세요 화이팅 짜잔 짠 오 스트레칭하고 있는 혜림킹 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우리 태경이 패션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 아 미치겠다 아이고 태경아 오늘의 가민 워치를 걸고 시작하는 골드니 대환장 대회 가구가 어떤가요? 오늘 김혜경 이실 거예요 우리 혜림이는 엄대들이 자꾸 자기들끼리의 싸움인 것처럼 하는데 막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벨을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 케린님 안녕하세요 오늘 미리 죄송합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제발 슬라이스 안 나게 해주시옵고 용왕님 많이많이 만나지 않게끔 도와주시옵고 태경님 알아서 공을 내려오게 해주시옵고 도로공사 협찬받아 100m만 남겨 7번 아이언으로 차 붙일 수 있게 해주시옵고 전혀 김혜경 이실게 주세요 공이 굴러가지 않게 해주시옵고 공이 하늘로 높이 뛰지 않게 너무 높이 뛰어서 정답이 뛰어야된다 이건가요? 바로 앞에 내 뒷앞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 용인가봐 아쿠다 애경아 하이 혜림이 맛있어요? 골프장에서 먹는 두 번째 아침 애경이 맛있어요?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뛰어다녀야 되니까 더워지기까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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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자 우리 8월 생일 김혜경 안녕 김혜림 미리 생일 축하하며 진짜 귀여워 사진 찍어줄게 우리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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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와 지금 서울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첫질부터 지금 산을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침부터 등산이라니 아름다운 안성베네스트에서 가민 골프워치를 둘러싼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오는 거 외바이브 외바이브 오케이 3등 원래 이긴 사람 먼저야 군배하세요 잘 치세요 잘 치세요 잘 치세요 바람 옥쇼 안돼 그만 괜찮을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오 김혜경 네 4등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유다이 오른쪽 세저대 나와라 가서 쳐 아프리카 너 왼쪽 봐야 될 것 같은데 왼쪽 펑크 보라고 하셨어 오 진짜 너도 죽었다 근데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차리마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오늘 너무 더울까봐 걱정했는데 사실 날씨가 아직까지 너무 좋아요 엄청 좋아 오늘 날씨가 여기가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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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레비에디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연습생 좋았구요 귀여워 귀여워 누구 질려? 가서 쳐 애경이 옆에 가서 쳐 내 바지 너 꼴찌야 달려라 달려 키베림아 공세기밖에 안 챙겼네 공세기밖에 안 챙겼다고? 여기 한태경 어 네 괜찮아요 오른쪽 넓어요 가자 그래도 우드를 쳤어요 잘하셨어요 우두를 찾다는 거 자체가 지금 많이 늘었네요 이거 누구 공이죠? 제 거요 왜? 이제 한 번 더 치셔야 돼요 똑바로 치세요 네 볼게요 잘했어 너 더 왼쪽 봤어야 되겠지? 뛰어 저기 바란 거 아니야? 아니 저기 그래 뒤에서나 뭐 오! 안 돼! 나 왔어 멜림이 오른쪽 봤어 오른쪽으로 슬라이스는 아니까 그렇지 낱고 길게 뒤에서 알지 세려? 응 오마이갓 괜찮아 가자 가자 펑크 빠졌어요? 아 근데 턱이 너무 높다 감사합니다 펑크 빠졌습니다 여기가 좀 짧았습니다 두껍게 들어갔어요 두껍게 들어갔어요 어우 차차부터 굉장히 정시가 되죠? 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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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en distributor 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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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ches 펑크 , 펑크 supposed to work 까끗 까끗 비비스 탈탈 발전 유언 수영 지지 한 유언 나이스! 나이스! 잘했어! 오케이! 자, 첫 헐 스코어가 어떻게 되시죠? 일단은... 나 따뜻해! 네, 저 고기예요. 나 따뜻해! 태경의 따블? 나 트리플인데... 햄비를 좀 많이 줘야 하는데... 헤리맨한테 햄비를 많이 줘야 하는데... 헤리맨한테 햄비를 많이 줘야 하는데... 워쩍! 와우! 넘어가면 안돼 쇼트 없니? 감사합니다 자신있게 쳐 핀 바로 보고 쳐 굿샷 완전 잘 쳤어 나이스 혜림아 이건 핸디를 받기 위한 거짓이었던 것인가 잘했어 언니들 긴장하세요 오 마이 갓 가서 치세요 안돼 태경이 앞으로 조금 가볼래? 아마 공 있을 수도 있거든 내려왔을거야 어프로치 갖고 가 왼지 두개 굿샷 좀 왼쪽인데 오 안돼 도로 맞았어 바이 비와이 어때요? 쉽지 않죠? 혜림이는 저번에서 훨씬 잘 치는데? 그러게 오브라운처럼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혜림이 엄청 잘 쳤습니다 너무 크다 자 얼른 얼른 치자 애경이 내려가서 쳐 거기서 쳐 너무 뒤로 가지마 하하하 하하하 52도로 56도 치세요 56도 왜냐면 구를 공간이 없으니까 넙 잘했어 오 나이스 오 저정도 훌륭해요 훌륭해요 아 아쉽다 3파팅 어휴 아휴 본드로 잘 쳤다 아쉽다 보기 얼른 아이고 계속 휴고 아이고 덥다 어떻게 튼거지? 땀 짜블루 소리도 지내요 성신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내기막 개미어리올 Darby 잘 듣다 네 잘갔습니다 야 너 쫌자 아이고 힘이 많이 들어가네 태경아 우리 어제 특훈 했잖아 태경아 우리가 백스윙할 때 오른팔 어떻게 가자 그랬지?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같지? 위로 치켜주는 거 같지? 맞아 그거 조심해 좋아 어제보다 좋다 애경아 굿샷인데 왜 치다 말아 체를 끝까지 넘겨야 되는데 안 나온 거 같아 어드레스 헬스 바로 쳐 고민한다고 더 잘 맞는 게 아니야 원래 어드레스 하고 2초 이상 지나면 근육이 굳어 아무래도 그대로 멈춰라 하고 있으면 근육이 굳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갑자기 탁 박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로바로 어드레스를 했으면 치는 습관을 드려야 합니다 혜림이 너무 잘 왔어 첫 홀만 좀 잘못 쳤고 혜림이가 굉장히 잘 쳤어요 이경아 우리 정신 차려 알았지?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혜림아 저 뻥커보고 쳐 굿샷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좋아 좋아 온 됐어 온 됐어 뭐야 온 됐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인데 다들 잘 치고 싶잖아요 그래도 잘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치고 있습니다 괜찮아 조금 더 했다 나았다 왜 이렇게 신났어요 근데요 왜 저런지 모르겠네 와 저거 끝까지 저렇게 뛴다고? 세상에 쟤 왜 저래? 우리 드라이버 어제 그렇게 했으면 했는데 되질 않네 아 연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핀은 저기고 굴린이들의 공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한태경 선수 드라이버 치고 해조드 세컨드 드롭 해서 쳐서 이거 넣으면 파해요 오케이 김혜경 마찬가지 널 수 있습니다 이게 널 수 있습니다 혜림이는 버디 트라이 아 진짜? 아 또 트라이 아 또 트라이 여기가 있는 거 같은데 엄마가 들리는 거 같은데 오빠한테 여쭤봐요 하하하하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빠가 뱉는 거야 왜 이래? 여쭤볐 또 이렇지 않다 인상 도시 뭐야? 니 떠서 와야지 오 잘 쳤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어프로치 나이스 아팠다 오케이 너무 살살 쳤다 혜림아 왜 다와서 그렇게 쳤어? 여기 석파티? 응 난 저것보다 아까 그 어프로치? 왜 그렇게 친 것 같아요? 땅이 이상해서 두 번 체크는 잘했어 원래 땅이 원래 땅이 그 짧으면 어려워 잔디가 짧으면 대경언니도 다 똑같은 아 그랬어? 왜 이래? 아 어제 벤이 그걸 다가지고요 아 지금 6도만 계속 연습하다가 오늘 갑자기 52도 친나 깝혔다가 땅을 몇 번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나요? 나 약간 그거 같잖아 한사랑 선악회 아저씨 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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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부끄러울 때 여성 어린이 신나 어 열정 열정 샤 College Trying to Let'sorm From the Super Craf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